. . . . . . . . 오우, 해 미쳤러워 고마워 이렇게 에피소드 시작 타러 왔으면 되는 거냐고 그러는 게... 그러니까... 10명의 분은 10명의 분은 오우 되게 무거운데? 오우 되게 무거운데? 안 나와? 와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와 장난아니야 양이 몇 킬로나 될까? 아 these are just lambs they'll be probably about 45kg 45kg 아 큰 애들은 70에서 80 저만에요 저랑? 내가 다칠까봐 내가 다칠까봐 고용히 한 번 있어 고용히 한 번 있어 고용히 한 번 있어 고용히 해 고용히 해 고용히 해 고용히 해 고용히 잘한다 고용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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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믿고 양을 믿고 서로를 믿으면 처음에 제가 못하니까 혹여라도 상처가 될까봐 되게 조심조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양도 순한 양이 잘 걸려서 가만히 있어주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좋게 잃어 왜? 고용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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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털깎이부터 파사냥까지 목장주 제임스를 도와 훌륭하게 일과를 마친 병만족 이렇게 현재의 뉴질랜드 법칙을 배우고 드디어 맞게 된 저녁 식사 시간 과연 저녁 메뉴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밥 주세요 밥을 줄게 밥을 사 먹었어요 이제 힘든 구원을 받을 수있어요 이거 먹는게 되기에 뉴질랜드 파그래프 너무 큰 사슴 크기는 크기가 있고 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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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양고기일 줄 알았는데 양이 많으니까 천국인데 그니까 양 많은 사슴고기 양 많은 사슴고기 양 많은 사슴고기